네 여러분 눈목자구 침에서 삼삼판 다음에 낭패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변칙수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꼼수에 가까운 그런 수인데요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의외로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삼삼파고 속상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죠 이렇게 벌려져 있을 때 보통 많이 나오죠 여기 만약에 백돌이 없으면 이 돌이 없다 가령 이거 없고 이런데 돌이 가령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요 삼삼팔 때 이쪽으로 잘 안 막죠 대부분 여기 잘 안 막죠 이런 경우에는 어디 두세요 보통 이쪽을 막는 게 아니고 이쪽을 막죠 보통 이거 두면 이렇게 이단저 쳐서 이 두 점을 잡아서 실리를 챙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그게 어떤 거예요 바로 이제 이쪽에 돌이 백돌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여기서 갑자기 이거 도는데 이렇게 막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이거는 뭐 좀 딱 보셔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 돌의 위치가 엄청 나쁜데 있고 흙이 좋죠 선수로 다 파버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장면에서는 여기에 돌이 있으니까 이쪽을 막는 건데 그럼 삼삼판 수가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죠 삼삼판 수는 실리적으로 굉장히 큰 수이기 때문에 전혀 나쁜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 누구나 둘 수 있는 그런 수잖아요 전혀 이상한 수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좋은 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들어왔을 때 이쪽을 막았는데 이걸 둘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여기를 젖히는 수하고 이렇게 느는 수만 알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젖히는 수하고 이 느는 수보다 이렇게 젖혀서 두는 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돌이 있고 이게 집이 흙집이 여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일 때는 여기를 젖히는 게 은근한 꼼수예요 이게 이제 잘못 받으면 낭패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이렇게 두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 두면 여기를 젖히고 이거 두면 단수 젖히고 이게 뭐 정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전혀 여기에 피해가 없어요 흙이 삼삼만 파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물론 나쁘진 않은데 속상하죠 좀 이게 뭐야 이게 뭐 여기 간격도 이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중복 같은 느낌도 들고 여기는 여기대로 견고하게 흙이 다 지켜져 있으니까 흙은 뭐 부서질 염려도 없고 좀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이런 경우에 밑에를 젖히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늘면 어떻게 둘까요 이럴 때는 여기에 돌이 있잖아요 그럼 밀어버립니다 치받으면 젖혀 이었을 때 살아 있고요 문제는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또 받아야 되니까 후수가 되잖아요 역시 싫죠 자 이럴 때 여기를 젖히는 건데 이때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엄청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잘못 두셔가지고 망합니다 이게 거의 꼼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어떻게 두시겠어요 일단 여기 붙일 줄 아시면 상당히 잘 두시는 겁니다 이 붙일 줄 아시면 이걸 잘 못하셔가지고 그냥 여기를 이걸 막고서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늘면 어떻게 둘까요 당연히 날일자 씌우겠죠 그러면 다음에 수가 안 보여요 갑자기 수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이거 뭔가 좀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이거 찝는 것도 선수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옆구리 붙이면 수 날 것 같고 실제로 수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실제로 수가 나요 수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야 이거 이렇게 늘어야 되나 그럼 여기 빠지면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붙이면 또 수가 나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여기를 젖히고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넣으시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수 그냥 순진하게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거로 생각하시는데 100은 절대 이렇게 안 둬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이거 두면 무조건 여기 둬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가 정말 난감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거 두면 마찬가지예요 날일자 씌웠을 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안 두고 이런 걸 젖히는 거는 그냥 끊었을 때 방법이 없죠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좀 수습하려고 근데 이거 다 두면 아까 전에 여기 흙이 젖혀있는 게 선수였는데 아까 전에 젖혀있는 게 선수여서 호구쳤었잖아요 근데 이게 100이 지금 공짜로 여기를 갖다 젖혀있는 거니까 100집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 되면 흙이 이상한 거죠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막고서 이걸 밀었잖아요 그럼 이걸 젖혔을 때 어떻게 두느냐 아까 제가 이걸 붙이는 수를 얘기를 했어요 이 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둑을 좀 배우신 분들이 두시는 수인데 이거 두라고 여기를 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칙수에 대한 대응법을 하시는데 꼼수에 대한 대응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젖혀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에 돌이 있을 때 제가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돌 없으면 뭐 이렇게 돌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끼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어요 이거 둔 다음에 여기 젖혀야 되거든요 뭐 젖혀 이거 이어면 안 되죠 이어면 이거 젖히면 사월이 걸리니까 호구쳐야 되는데 이걸 딱 잊잖아요 그럼 여기가 집이 하나도 안 돼요 호구자리 급속이 늘어야 되는데 젖히고 이런 이 모양은 어떤 형태냐면 그냥 이 100이 이렇게 지켰다고 칠게요 자 여기 지켰어 그럼 여기가 얼마나 뼈저리게 당하냐면 이걸 먹여 칩니다 여기를 여러분 여기 먹여 치는 수를 아셔야 돼요 그럼 딴 애죠 그때 단수 치면 살아야 되니까 이거 이을 수는 없고 이렇게 둬야 돼요 딴 애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다 속된 말로 교지되는 겁니다 정말 벼락거지 되는 순간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벼락거지인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거지가 돼 있어 여기가 막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안 당하려고 그나마 여기서 이걸 막았다 그럼 이거 빠지는 게 선수예요 예 빠지는 것만 선수냐 젖히는 것도 걸려요 젖히면 어떻게 둬요 막으면 있고 여기 둘 때 이건 여기 둬서 죽습니다 이거 치받으면 이렇게 둬가지고 패도 안 나고 죽어요 깔끔하게 다 죽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젖히면 이걸 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이어주나요? 안 이어주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젖혀버리면 이건 벼락거지가 순식간이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 패들어가면은 이건 따낸 다음에 흙도 죽는 패라서 흙이 더 부담이 큰 거죠 백보다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쪽에 돌이 있을 때 이거 붙인 다음에 이거 끼워 이어가지고 정석인 줄 알고 똑같이 이렇게 두시잖아요 쫄딱 망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망해 있는 겁니다 자체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는 몰랐어 정석인 줄 알고 뒀는데 변칙수에 대해서 제대로 받은 줄 알았는데 배석이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배석 하나 차이가 이렇게 사람 그 핵마가 완전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당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느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고 이거 붙이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고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쉽습니다 어려운 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늘면 막지 못하거든요 끊어가지고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백이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넘어가면 그 전에 이건 하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는 여기 다 집이잖아요 훨씬 낫죠 아까보다 비교가 안 되게 좋아요 그죠 여기서 이걸 젖히셨을 때 이거 늘기만 하면 세상이 바뀌죠 이건 끊는 수가 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다 죽으니까 이거 이어면 여기 젖히고 이거 받을 때 이렇게 넘어서 다 집이에요 전부 엄청 짭짤하게 낫죠 그죠 이거만 아시면 되는데 이거 잘 모르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수고 첫 번째로 좋은 수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좋은 수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이거 일단 막아요 여기 둬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날일짜 가면 됩니다 이 날일짜를 몰라가서 지금까지 그 굴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아까 같이 본의 아니게 꼼수에 걸려드는 거예요 일국 꼼수 일국 꼼수는 노골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은근히 해가지고 상대방이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모르게 꼼수 쓰는 게 일국 꼼수예요 뭐 삼국 꼼수 오국 꼼수는 노골적이지 근데 일국 꼼수는 그렇게 노골적이지는 않거든요 여기 날일짜 가는 거예요 이거 두면 밀어 올려서 여기 둘 때 끌어가지고 여기 뻥 여기 구멍 뚫리는 거하고 이거 잡는 거하고 맛보기라 딱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둬야 돼 백이 백이 이렇게 둬야 돼요 이렇게 막으면 치받고서 넘으니까 여기 급수가 있어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는 것보다 이렇게 두는 게 정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찝는 악수를 둘 필요가 없죠 그냥 넘는 게 더 좋죠 여기 아까 전에 찝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아까 전에 이거 붙이고 이렇게 늘어서 막고서 넘었잖아요 이거보다 여기를 이거 두고 그냥 가면 이렇게 둘 때 여기 찝으실 거에요 안 찝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넘을 거 아니에요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게 제일 좋으세요 요 날일자 수만 아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수를 모르세요 이거만 알면 되는데 알면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거든 이수가 안 보이거든 이거 두면 밀어올린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 여기 막는 거는 그냥 졌다 생각하면 돼요 백이 이건 꼼수도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 진짜 박살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거 둬야 된다 그럼 넘으면 손 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엄청 손해받냐 손해가 별로 없어 그냥 거의 정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잘 되면 대박나고 안 돼도 똔또이는 치는 거니까 이런 건 기가 막힌 꼼수죠 변칙수이기도 하고 근데 언제 둬야 되냐 아무 때나 두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두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쪽에 뭔가 흙이 돌이 있으면서 이쪽에 집 모양 같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엄청 사용할 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내가 백이어도 알아두셔야 되고 흙이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대처하는 방법 완전 다 여기서 정석처럼 이거 뒀다가는 쫄딱 망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 박살납니다 벼락거지 되는 거 진짜 한순간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실전서 너무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끝